안녕하세요 생명관리에서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모평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6월 모평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6월 모평에 관련된 총평 영상과 자료는 제가 다시 올려드리고요 이번 강의는 충실하게 해설강의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수강평 보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번 자분기에서 막전위 근육 쪽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수강평이 올라오는데 혹시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수강평을 읽어보시고 자분기 강의나 또는 교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9번입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해설에서는 기본 문항은 여러분 제가 스킵하고 중요한 문항 위주로 해서 제가 꼼꼼하게 개념 및 철철로 복습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포모식도 문제로 사실 이제 단골 손님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포모식도가 너무 쉽게 나오진 않고 이번 6평처럼 일부 염색체를 제외하고 나타낸다든지 이런 변형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모식도에서 가볍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핵상과 염색체 수를 즉 세포의 기본 정보를 볼 수 있어야겠고요 특히 이 문제처럼 여러 가지 종으로 섞어놓으면 종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건 두 가지 구분 기준이에요 두 세포의 상동염색체가 보이면 같은 종이다라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두 세포의 두 종류 이상의 염색체가 달리 보이면 다른 종이다라고 하든지 크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세포들의 종 구분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은 종의 세포들에서 성염색체를 결정하고 세포의 개체, 성별이 무엇이다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크기 모양이 다른 상동 XY를 찾거나 EN 세포 속에 크기 모양이 모두 동일한 상동만 있다면 그것은 X가 두 개 들어있는 암컷이야, 여자야 이렇게 판단하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이나 대립 유전자의 정보와 같은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개체 구분을 한다가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루틴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XY 중 한 종류의 성을 제외하고 출제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있는 두 가지를 쓸 건데 여기서 제가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설을 든 데 도움이 되도록 또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요약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할게요 첫 번째, 수컷의 EN 세포는 한 종류의 성이 생략돼 버리면 모든 상과 성 하나만 그려져 EN 세포인데도 짝수계의 염색체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홀수계의 염색체로 그려져서 나타냅니다 성 한 종류를 생략하고 안 그렸다 하더라도 언제나 짝수계로 나타내진다는 것 만약에 X를 제외했다면 암컷의 EN 세포에는 상 염색체만 짝수로 그려질 거고 만약 Y를 제외하고 그려진 문제였다면 암컷의 EN 속에 모든 상과 X 두 개가 다 나타내져서 여전히 짝수계로 그려지겠지 요정도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네, 먼저 문제의 기본 정보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붙어 볼게요 모든 상과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A, C는 두 가지 종으로 구분되며 기억은 X, Y 중 하나며 가라 중 두 개는 A의 세포 A와 C의 성은 같다 두 개는 A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A라는 한 개체의 세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종을 구분할 때 어떤 한 종에서 두 개 이상의 세포들이 발견되는 쪽에 개체 A의 세포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종 구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 나, 라는 크기, 모양, 형태적으로 동일한 상동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큰 염색체를 보는 편인데 그래서 가나라가 같은 종 또 어떤 친구는 다를 생각했을 때 색깔 같은 염색체끼리에서 두 종류 이상의 염색체가 달라 다른 종 이런 식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1단계에서 종 구분을 본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만으로도 가나, 다, 가나, 라 세 세포로 이루어진 한 종에 개체 A의 세포 두 개가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세포에 대한 기본 정보 하면서 성별, 성염색체 따져가 볼게요 상동쌍이 보이기 때문에 2N이에요 그런데 나타내어진 염색체는 2N인데도 불구하고 다섯 개, 홀수가 보이죠 그래서 그건 실제 염색체, 성염색체 하나가 생략되어 실제는 여섯 개였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별은 수컷의 2N인 거지 그리고 나타낸 성염색체는 그려져 있는 염색체 중에 짝이 없는 이 놈이 바로 나타낸 성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도 상동쌍이 있어서 2N인데 마찬가지로 다섯 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수컷의 2N 짝, 짝 그럼 이 놈이 지금 짝이 생략되어 있거든 그래서 성 하나 생략되고 나타낸 성은 지금 표시한 이 성염색체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2N이 꼴 6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의 경우에도 상동쌍이 있는데 라와 같은 종인데도 나타낸 건 4개예요 2N이 꼴 6 한 종류의 성이 생략됐다 2N 속에 짝 속에 이거는 암컷의 2N이며 X 두 개가 생략됐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요쯤 왔으면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생략되어 제외된 성염색체는 X인 거고 나타낸 성염색체의 기억은 Y라는 걸 자연스럽게 가, 나, 라가 같은 종으로 묶이는 세포들인데 나타낸 성염색체의 기억이 보이죠? 요거 요거 매칭해 보면 그래서 요거는 Y가 들어있다 그래서 수컷 상동쌍이 없기 때문에 N 이꼴 3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게 한 설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요번에 마무리로 개체 구문을 해보도록 할 건데 문제에 이런 게 있었죠? 개체 A의 세포가 두 개 그럼 당연히 A의 세포는 성별이 같은 개체들로 분류가 될 텐데 가, 나, 라의 나는 암컷의 세포고 가, 라가 수컷의 세포니까 가, 라를 개체 A의 세포들로 묶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성별에 대한 게 있었는데 네번째 줄에 A와 C의 성항 같다고 했으니 A가 수컷이니 C도 수컷이어서 둘 중 수컷으로 결정된 다를 C로 그래서 나를 B로 해야 되겠다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들은 좀 더 빠른 직관적인 풀이를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밑에 선지에서 기억내는 확인용 질문이고요 디귿 선지 보시면 체세포 분열 중기기 때문에 A, B, C는 모두 2N이 꼴 6입니다 2N이 꼴 6인 상태에서 상염색체 수분의 X의 수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상염색체 수는 A, B, C가 다 2N이 꼴 6이니까 분모의 상은 다 4가 되겠죠 대신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컷이기 때문에 X가 두 개, 4분의 2가 되겠고 C의 경우에는 수컷이기 때문에 X가 한 개로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봤을 때 디귿 선지는 틀렸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